4, 3, 2, 1 숙보 코로나 시기에 확 떴던 골프의 인기 시들시들 요즘은 헬스와 런닝이 대세 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1일 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브루노마스 런어웨이 베이비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코로나 시기에 확 떴던 골프의 인기 시들시들 요즘은 헬스와 런닝이 대세 였습니다. 요즘 중고앱에 많이 나오는 물건이 골프채라고 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굉장한 인기를 끌었던게 또 젊은이들의 골프였는데 20, 30대가 골프에 빠지면서 골프장비, 골프복 이런 매출도 확 오르고 인기를 엄청 끌었지만 요즘은 시들시들 해졌습니다. 주변에서 많이 하니까 장비도 사고 또 시작을 해봤는데 막상 계속 치니까 비용도 부담되고 또 주말 시간을 다 빼야되잖아요 피곤함도 밀려오고 그래서 골프와 멀어진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한때 굉장한 인기여서 여기저기 다 생겼던 골프 프로그램들 골프 예능들 그것도 싹 없어지는 분위기고요 대신에 요즘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운동이 31%로 헬스고요 걷기가 22% 러닝, 필라테스, 요가, 홈트레이닝 순으로 많았습니다 골프와 함께 인기를 끌었던 테니스도 인기가 좀 떨어진다고 하고요 이게 고물가 시대라 그런지 운동에 이제 돈을 좀 투자를 안 하고 아끼는 분위기인데 맨손으로도 할 수 있는 운동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헬스, 걷기, 러닝, 홈트 이런 거 돈 없어서 못한다, 시간 없어서 못한다 이런 핑계를 대시는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으시겠지만 시작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요즘 또 날씨 굉장히 선선해져가지고 걷기 뛰기 굉장히 좋잖아요 한번 밖으로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마다 배텐에 놀러오는 기분으로 출근하는 김지영씨와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코너를 하겠습니다 사소한 여러분의 고민을 나름 신중하게 결정해드리니까 결정이 필요한 사연은 말머리 대강 달고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화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배성재텐 생방송 직접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땡카오티비,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오시면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본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 소개 타임 프리선언이 있습니다 샵 1077번으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7782님 친구들과 여수 여행을 갔는데 불꽃 축제를 하더라고요 불꽃 안 보냐고 식당 사장님이 그러시길래 우리 인생 자체가 불꽃이라 불꽃 축제 안 봐도 된다고 답했어요 멋있게 얘기하셨네요 친구들이랑 여수 여행이라 너무 좋겠습니다 진짜 왜 명언했냐고 하신 분이 있고 뭔 소리냐라고 하신 분이 있고 6754님 밤을 삶아야 하는데 냄비를 삶아서 태워버렸어요 철수세미로 문지르면 될까요? 냄비라고는 소 중 대사이즈 딱 3개 있는데 하필 대자 냄비가 탔어요 아 그거 그래서 처리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거 철수세미로 그거 언제 다 문지르고 앉아있습니까? 그리고 그 안쪽에 그게 다 벗겨지고 그러면 왠지 안 좋은 물질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엄청 빡빡 문질러야 되잖아요 새로 사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뭐 뿌리는 그런 게 있나? 임태진님 저도 모르게 계속 배달 오프를 돌려보다가 결제합니다 배달가 바뀌어야 되는데 초정형만 되면 뒤적거리네요 이 버릇을 어떻게 고치죠? 이거 안 고쳐집니다 몸무게가 맥스를 한번 찍어봐야 그때부터 치고 내려오는 거지 한번 뭐든지 고점을 한번 찍어서 봐야 돼요 선주형님 여자친구랑 미국 미식축구리그 NFL을 같이 보고 싶어서 NFL에 입문시키는 중입니다 이런 저 잘하는 건가요?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NFL은 너무 마이너한데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서는 초메이저지만 이게 축구, 야구도 쉽지 않은데 NFL을? 아쉽지 않습니다 6380님 내일 면접 보러 가는 취준생입니다 존경하는 사람 질문 나오면 배성재라고 답할게요 잘 보고 오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잘 보고 오세요 장유비님 추워서 전기장판 깔았는데 뭔가 아쉬워서 위에는 선풍기 틀고 바닥은 따끈하게 누워있어요 아, 이 때가 제일 꿀이죠, 그죠? 자, 프리서론이었습니다 결정 함께하는 분입니다 베테네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서 추석에도 오고 오늘 같은 휴일에도 오고 예, 김지영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휴일에 왔습니다 네, 휴일인지 몰랐나요? 아니면 알았나요? 아유,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어요? 네 하지만 항의하지 않았다 하필 또 자꾸 화요일이 휴일이네요 그러네요 사실 10월 1일은 저희도 조금 억울한 게 갑자기 또 휴일이 되는 바람에 예, 그걸 이제 저희가 또 바꾸진 않았고 네 그래도 이렇게 휴일마다 오니까 좋죠? 좋죠, 너무 좋습니다 알차게 사는 거죠 실처라고 답할 수도 없고 실처, 막 그래요 자, 그리고 베테네에 대한 애정을 담아서 SNS에 회식 비하인드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게시글에 베테네 회식 날 배팡, 조뼈, 용, 정, 재, 편, 입과 함께 라고 하면서 손아트 뭐 이런 식으로 참석 못한 네 분까지 사랑해요 멤버들까지 이렇게 멤버들 한 글자 줄인 닉네임까지 써서 정성스럽게 글을 올렸는데 일주어터 왜 생략했냐고요? 아, 죄송합니다 저 이거 지금 이거를 대본을 받고 알았어요 사진에도 일주어터가 제일 크게 나와 있는데 예? 아, 언니 죄송합니다 일주어터님 너무 죄송합니다 어떡해요? 몰랐네요 해명 한 말씀 뭐 한 거 했나요? 근데 그 일주어터님 그러면 줄이면은 뭘로 줄여야 되죠? 저 몰랐어요 일 이렇게 해도 되고 일님이라 해야 되나요? 별명이 이룬재라서 이룬재 줄이는 건 뭐 일도 아니죠 아, 너무 죄송하네요 고의는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확 추워지고 가을이 와서 그런지 지영씨가 아주 트렌치코트를 무슨 색이라고, 카키색? 카키와 네, 뭐 브라운 사이인가요 이게? 네, 근데 그 2093님이 지영이가 오늘 입고 온 외투도 배디한테 맞을 뜻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보니까 복도를 질질 끌고 가시던데 너무 긴 거 아니에요? 제가 낙엽을 좀 청소하는 걸 좋아합니다 네, 뭐 혹시 버리실 거면 얘기해 주세요 네, 댓글에 키자루 코트라고 하는데 맞네요 그러네, 키자루 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진짜 성재, 아, 디제이님, 배디님한테도 잘 맞을 것 같아요 네, 배디가 입으면은 군인 그 자체라고 하신 분도 있고 네, 자, 그리고 가을을 어떻게, 계절 중에 몇 번째로 좋아하시는지? 저 예전에는 가을에 대한 선호도가 좀 낮았었는데 이제는 여름이 너무 길잖아요 그리고 저는 걷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가을이 가장 좋습니다 가을이 제일 좋다 네 그 가을 풍경을 예쁘게 찍을 수 있는 디카를 새로 사셨다고? 아, 네, 맞습니다 뭘 찍을 거예요? 풍경 찍는 거예요? 아니면 셀카 찍는 거예요? 저는 생각보다 셀카는 잘 안 찍고요 그냥 제가 눈에 담고 싶은 것들 찍는 편이에요 아, 난 셀카를 찍지 않는다? 별로 안 찍는 것 같아요 오, 그래요? 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찍히는 것보단 찍는 게 더 좋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찍히는 게 또 직업상 많이 찍히다 보니까 사실 찍는 걸 더 좋아해요 네, 제가 찍는 거 좋아하는데 제가 찍는 사진은 또 인기가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셀카 좀 많이 찍어달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많이 찍겠습니다 0892님, 프리다이빙 전도사 지영님 프리다이빙 하려면 수영은 어느 정도 잘해야 되나요? 그리고 배형이랑 나중에 같이 프리다이빙 가서 비닐 샤크 재연 영상 찍어주실 수 있나요? 다 비닐 샤크? 제가 왜 다 비닐 샤크? 그걸 왜 같이 다이빙을 가자 어깨를 또 빼라고요? 우선 프리다이빙이랑 수영은 생각보다는 무관한 편인데 프리다이빙은 그 물 안에서 귀가 아프지 않은 게 더 중요하거든요 아, 수압 때문에 그쵸, 그 이퀄라이징이 되느냐 마느냐가 그 수심을 결정합니다 아, 그렇군요 생각보다 굉장히 깊게 가죠? 한 3m? 5m? 에? 아니요, 저는 이번에는 한 20m 그렇게 가요? 진짜 놀라셨어요 20m요? 20m까지 와, 그럼 진짜 귀가 엄청 아프겠는데? 어,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저처럼 처음부터 그냥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 이거 타고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군요 네, 그게 있더라고요 오, 해녀세요? 라고 물으신 분이 있군요 해녀, 해녀 좀 천직일 것 같아요, 진짜로 배영 3m면 그냥 수비들일 뿐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3m 어, 그렇구나 네 인원회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인원 아니고, 네, 전복입니다 저는 전복다오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밀수2 찍나요? 하늘과 바다를 모두 정복 중이군요 네 그래요, 자,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김지영 씨가 코너 진행 방법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결정하기 힘든 자잘한 고민들을 저와 베디가 합을 맞춰 결정해드릴 건데요 방송 끝날 때까지 저와 베디의 만난 숫자를 셀 겁니다 의견 맞은 숫자가 많으면 맞대이가 되면서 패스 그리고 의견 다른 숫자가 많으면 안 맞대이가 되고 정립되고요 안 맞대이가 3주 연속 계속되면 청취자 추천, 요즘 유행하는 쇼폼 영상 찍기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현재 안 맞대이 1주 차고요 오늘 대강 결정 주제에 직장 생활 고민입니다 임지영 씨가 직장 생활 경력이 7년 차나 되고 생각보다 됩니다 승무원으로 일하셨는데 적응을 개인적으로는 잘 하신 편이에요? 적응 잘 했죠, 결과적으로는 잘 했는데 그리고 처음부터 눈치가 빠른 편이긴 했거든요 아, 처음부터 일을 잘했구나 처음부터 일머리가 없는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긴 해요 그쵸 상사들한테 근데 이제 사람 대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직장에서는 그쵸, 그쵸, 맞죠 상사들에게 사랑받는 노하우가 있다면? 노하우? 네 그냥 그 사람이 싫어하는 짓을 파악하고 그걸 하지 않는다 아, 그러네 그렇죠 그거 참 어려운 건데 하다 보면 진짜 그것만큼 진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싫어하는 것만 안 해도 그냥 그거를 잘 하려고만 해도 예뻐하잖아요 그렇죠 중간만 가자라고 하신 분 있는데 다른 표현이죠 중간만 가자랑 싫어하는 걸 하지 말자 다르죠 좀 근데 좀 다르고 더 어렵습니다 맞아요 싫어하는 걸 일단 찾아내야 되는데 눈치부터 있어야 되고 맞아요, 맞아요 눈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충돌 지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난 이거 해야겠는데 근데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맞아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아를 굽힐 필요가 좀 있죠 채팅창에 그냥 이쁜 받는 얼굴이라고 하시면 되겠군요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오, 그래요? 우리 또 호응을 해주세요 이건 바다야 정신 차리죠 자, 그러면 대강 결정 사연 또 보겠습니다 강경이니까 네, 사연을 한번 쭉 읽어볼게요 저희 사무실이 12층에서 3층으로 이전했어요 이 정도 높이면 계단으로 다닐 만한 것 같긴 한데 막상 귀찮기도 합니다 앞으로 다리 건강을 위해 올라갈 때 내려갈 때 계단을 이용할까요?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엘리베이터를 탈까요? 계단 아니면 엘리베이터 3층 3층 가장 애매한 높이죠 아, 그런가요? 2층이면 보통 걸어다닙니다 2층은 정말 빼박 걸어다니는 거죠 2층은 걸어다니면서 나 운동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정도고 3층 3층 계단이냐 엘베냐 네 하나, 둘, 셋 엘리베 계단 계단? 네, 계단 엄청 세게 때리신다 왜요? 계단 근데 이게 그러니까 3층 왔다 갔다 하는 게 생각보다 운동이 안 되지만 점심이건 퇴근할 때 출근할 때건 하다 보면 결국 꽤 걷게 되잖아요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무실 자리 안 지키고 안 움직이시나 봐요 얼마나 자리를 왔다 갔다 하시길래 계단을 네 아, 근데 엘리베이터? 왜요? 왜 엘리베이터 그러셨어요? 3층 별로 운동 안 됩니다 아 운동할 거면 12층 때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그 태도의 차이가 지금 저희의 체중의 차이를 그리고 대부분의 회사들, 건물들이 계단이 공기가 안 좋아요 아, 계단에 공기가 좋지 않나? 낡은 건물은 거기서 담배 피우는 분들 많고요 신식 건물은 계단 실로 돼 있어서 거기 공기가 조금 정체돼 있고 그다지 좋지 않고 소리가 울립니다 공기에 굉장한 중요도를 두시네요 체중의 차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어우, 정말 태도의 차이가 아니라 무게가 태도를 만든다라고 하신 분이 무게가 태도를 만든다가 맞네요 네 이걸로 운동했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보다는 엘리베에 편하게 타시고 급할 땐 또 3층은 뛰어내려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내리막은 또 이용하신다 그렇죠, 그리고 운동은 제대로 다른 데서 하셔라 그 태도가 진짜 살찌게 만들기 쉽상입니다 저는 한동안 SBS 계단 재직하던 시절에 계단을 많이 오르락 내리락했어요 올라갈 때 보면 거기에 써있습니다 수명이 몇 초 늘었습니다 맞아 맞아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수명이 아니라 건강수명이더라고요 아, 그건 뭐죠? 그러니까 그냥 갖다 붙인 말 같아요 수명이 아니었어요 저는 내가 수명 늘었다고 생각하고 많이 달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앞에 건강수명이라고 써있었어요 약간 근거 없는 그렇죠 그렇구나 이게 말장난 같은 느낌 그러네, 기분 좋으라고 적혀있는 말장난이었네요 체감수명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가는데 순서 없어요 그렇죠 그건 또 그렇습니다 오늘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하나 안 맞았고요 다음은요 벌써 안 맞으면 안 되는데 오늘은 맞아야 되는데 말입니다 다음 읽어볼게요 별사탕님 저희 회사는 3개월에 한 번씩 문화의 날을 가져요 이번 모임 테마를 제가 정해야 되는데 한적한 글램핑장에서 바베큐 파티하기 아니면 백화점에서 영화 관람하고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 먹기 글램핑장을 갈까요? 백화점에 갈까요? 3개월에 한 번씩 문화의 날이 있는 회사가 있군요 특이하네요 저도 먹고 껴봤는데 이런 거 잘 없죠 야유회는 있었고 야유회 야유회 회식 이런 쪽으로 가는 건 있어도 문화의 날 지영씨는 뭐 이런 거 해본 적 있나요? 승무원들은 또 이런 거 안 하나요? 단합대회 승무원 시절에는 어차피 이제 그 체류지 해외에 가면 며칠을 같이 묵잖아요 어차피 맨날 보니까 문화의 날 그런 거 같습니다 문화의 날에서 또 보면 얼마나 더 지겨울까 오프 때 마주치지 말자 하면서 헤어지기 때문에 잘 살다 만나 뭐 이러기 때문에 웬만하면 보지 말자 연락하지 마 군인이에요 승무원? 군인들이 휴가 나오면 그러거든요 잠시다 와 연락하지 마라 마주치지 말자는 웃긴데 마주치지 말자 하긴 생각해보니까 승무원들은 매번 해외 MT를 가는 거네요 그럼요 그 진짜 사이가 안 좋으면 죽음입니다 지영씨가 이제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지영씨보다도 후배들이 한참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있죠 있죠 무서운 선배였습니까? 저는 아예 무섭지는 않았어요 무섭진 않았는데 저는 늘 후배보다 나이가 많았거든요 압도적으로 어렸기 때문에 너무 또 선배보다 나이가 많았다고요? 아 선배보다 제가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후배보다 제가 늘 어렸어요 아 후배보다 그러니까 후배가 나이가 많은 거죠 어린 나이 시작했으니까 네네 그렇죠 그래서 너무 또 엄청 편하게 하면 나중에 힘들어지긴 하더라고요 제가 선배인데 막 저한테 시키고 자세한 얘기 2부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거 골라볼까요? 재밌는 얘기 나올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별사탕님 글램핑장 대 백화점 문화의 날 어디서 할까요? 하나 둘 셋 백화점 백화점 이거 당연히 백화점 아닌가요? 누가 글램핑장을 가요? 회사 동료들이랑 끝도 없잖아요 글램핑장은 일단 가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요 가서 그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네가 뭐 해봐 저거 뭐 해봐 저거 해봐 일하러 가는 거죠 뭐 절대 회사 사람들이랑은 고립돼서 안 됩니다 막 저의 직장생활 원칙인데요 회사 사람들과 함께 어디서 따로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집단으로 그러면 힘들어집니다 무조건 사통팔달한 곳에서 직장 사람들이랑 만나야 돼요 맞아요 그게 영화 보면 말 안 하고 너무 좋잖아요 서로 그냥 영화 보면 되니까 고립되면 바로 내무생활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볼까요? 좋아요 박혜은님 회사 출근 시간은 1시간 반 퇴근 시간은 2시간이 걸립니다 긴 출퇴근 시간 동안 영어회화 인강을 들을까요 아니면 책을 들고 다니면서 읽을까요 영어회화 인강 책 오래 걸리시네요 일단 대단한 태도를 경기도 지역에서 서울을 왔다 갔다 통근하시는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1시간 반 2시간 자 합쳐서 3시간 반인데 영어회화 인강이냐 책이냐 자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인강 어? 나 진짜 인강이요? 네 왜요? 네? 틀고 주무시려고 그러죠 어? 맞죠? 진짜 어떻게 알았지? 진짜 딱 딱이에요 이제 좀 뵙다 보니까 파악이 끝났습니다 귀에다가 뭘 꽂고 그죠? 그 아늑함이 있어요 귀에 꽂아서 주변 사람들과 약간 차단되는 듯한 진짜 본질이 오긋나잖아요 이게 노캔이 안되더라도 약간의 아늑함이 생겨요 그때 잠이 잘 옵니다 맞아 또 낯설다 보니까 잠이 솔솔 오겠죠 근데 책만 이렇게 들고 있으면 책 끌어안고 자는 거가 약간 사람들 보기에 민망하기도 해요 쟤는 책 읽으려고 그러더니 책 끌어안고 자는 인강은 괜찮습니다 결국에 두 가지 다 수면을 위한 도구로 쓰이는 거네 아니 3시간 반인데 자야지 이거 뭘 공부를 하려 그래요 그만 좀 열심히 살아요 아니 회사 퇴근 2시간 걸리는데 거기서 무슨 공부를 해 근데 저 열심히 사시네요 회원님 주무세요 좀 아이 그래도 배탐 듣다가 주무세요 왜? 왜? 이왕이면 책이 낫죠 책 베개로 쓰면 좀 주변 사람들 비웃으니까 인강 듣다가 아니면 좀 이사를 가세요 그래요 너무 머네요 좀 이렇게 집을 조금 줄이든가 방법을 찾아가지고 가까운 데로 이건 좀 너무 멀어요 아 근데 퇴근 출퇴근이 3시간 반인 건 진짜 녹초가 될 것 같아요 2부에 뵙겠습니다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화요 게스트 김지영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주제는 직장 생활 고민입니다 직장 생활을 꽤 오래 했던 김지영 씨는 좀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아까 보니까 후배들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들이 있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사실 직장에서 제일 불편한 거거든요 아 이거 되게 불편해요 진짜 본인도 불편하지만 나이 많은 후배는 더 불편하죠 그랬을 거예요 뭐 저한테 얘기는 못했지만 그분들이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나이 많은 후배지만 밥도 사주고 이래야 되나요? 어 뭐 사려고 하긴 커피는 제가 사고 뭐 그런 식으로 했죠 커피는 사고 밥은 네가 살래? 아니 아니 그건 아닌데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생무원들은 어차피 해외 가서 밥 먹고 이러면 대부분은 다 더치페이 하니까 아 더치페이를 해요? 그렇죠 그거 다 사면 월급이 거의 뭐 남지 않아요 아니 그래도 생무원이 후배들 딱 이끌고 가가지고 이번엔 내가 미슐랭 소개해줄게 여기가 어 그런 거 아네요? 월급이 그리 풍요롭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에 램빙하고서 어 네 커피 한 잔 사주고 어 커피 사준다 그렇죠 아 그렇군요 아 이것도 장류 요소로 하면 잠깐 맨날 살래 죽을래라고 얘기한 거 아니냐고 신우 안 사? 안 사? 그래요? 네 어 네덜란드 문화로 네 알겠습니다 더치페이 좋습니다 호칭 같은 건 어떻게 해요? 호칭은 나이 많은 후배들이랑은? 선배님이라고 후배들이 저한테 하고 지영 선배님 저는 누구누구 씨 아 그런 식으로 내곡하네 그러니까 그게 틀어졌던 적이 있는데 나중에는 정말 틀어진 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지영아라고 부르면 저는 누구누구 언니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오히려 아 나중에 들켰구나 다른 사람들 체계를 무너뜨렸다고 네 좋지가 않더라고요 아 그런 경우 있어요 맞아요 나랑 이제 친해졌으니까 그냥 나이대로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랑 섞였을 때 불편할 수 있죠 맞아요 맞아요 오히려 팀장님도 좀 그런 거 안 좋게 보고 혼내시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안내 말씀드리는데요 오늘밤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비닐하우스의 경우는 취약한 부분 사전에 보강하시고 강풍에 날아갈 물건들 미리 정리하시고 간판이나 구조물 철탑 같은 5개 시설물 바람이 불면서 파손될 수 있으니까 강풍 발생 전에 꼭 고정해 주시고요 시설물 파손 낙하물로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외출을 자제하시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갑자기 지상파인 척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어쩐지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오늘 그러게요 바람 많이 분다는 얘기가 있네요 저는 SBS 올 때는 못 듣기였는데 자 그러면 직장생활 고민 또 만나볼까요 좋아요 6435님 저는 아침마다 드립커피를 내려먹는데요 드립커피가 만들어 먹기 은근 오래 걸리잖아요 아침마다 여유롭게 내려먹기 눈치가 보이는데 그냥 믹스커피를 마실까요? 괜히 제가 눈치를 보는 걸까요? 계속 드립커피 마실까요? 믹스커피 대 드립커피 진짜 고민한 것 같이 보내셨네요 귀여우시다 드립커피 화려거리잖아요 여유롭게 눈치 보이는데 드립커피냐 믹스커피냐 자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드립커피 네 또 먹을 것엔 꽤나 잘 맞습니다 먹고 마시는 거는 눈치 보지 마세요 맞아요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걸로 누구도 눈치 주지도 않습니다 잘 그 눈치 주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럼요 생각하시면 되고요 드립커피 내리는데 사실 뭐 기껏해야 4분 길어야 5분 이 정도 뭐 투자할 수 있죠 혹시 지각한 거 아닐까요? 매번 매번 지각해가지고 그런가요? 와서 지각 또 했다라고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거기서 핸드드립을 이렇게 회전시키면서 그것도 진짜 대단하긴 하다 그죠? 어? 콩이 커피 가르고 다 떨어졌네 거기서 막 갈고 있고 핸드밀로 그러는데 드르르 그럼 이제 빌런 취급 받는 거죠? 그렇죠 완전 빌런이죠 그래요 드립커피 드시고요 믹스커피 먹다가 성재 몸무게 된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저는 믹스커피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다져진 무게군요 저는 식사 오로지 바빠 본게임 본게임 다음 박혜연이 거 64 2096님 거 알람을 못 듣고 늦잠을 잤습니다 하나도 안 씻고 칙칙한 모습으로 정시 출근 하시겠어요? 아님 조금이라도 씻고 지각하기를 선택하시겠어요? 씻는다 아니면 안 씻는다 이걸 지금 알람 못 듣고 늦잠 잔 상태에서 보내신 건 아니겠죠? 안 씻고 칙칙한 모습으로 정시 출근이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씻고 지각하느냐 자 씻는다 안 씻는다 자 쟤드장애 이미 폐급이네라고 보고 있고요 하나 둘 셋 안 씻는다 진짜요? 안 씻고 출근한다고요? 네 저는 지각하고 깨끗하게 욕먹겠습니다 아 진짜요? 네 왜요? 아 누가 더 폐급입니까? 아니 근데 그러니까 형은 씻어도 별 차이 없는데 그냥 가라고 하시고 있고 아휴 시간이 장난입니까? 안 씻는 건 내 사정이고 네 지각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요 전날 회식을 했어요 전날 회식해서 고기 냄새랑 담배째 냄새랑 뭐 이런 술냄새 이런 것들이 가득합니다 네 그런데 안 씻는다? 그대로 간다? 저는 그래도 그대로 갑니다 너 회사에서 잤니? 몇 시까지만 하셨어? 바로 이 질문이에요 출근했잖아요 출근한 게 어디예요? 이러겠죠 팀장님 늦잠 자긴 했는데 그래도 저 지각 안 했잖아요 이럴 것 같아요 하긴 승무원이니까 지각이 불가능하겠네요 그죠? 저는 그쵸 일할 때 늦는다는 것 자체를 진짜 공포스러워해서 평소에 친구들 만날 땐 좀 늦고 하는데 일할 때 지각하는 거는 저한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 내가 오늘 씻은 거냐고 물어보시면 있는데 씻은 지 한 4시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사실 잘 모를걸요 만약에 안 씻고 가셔도 관심 없을 거예요 그렇죠 비행기에 누가 지각을 해서 승객들이 지각하면 어떻게 처리해요? 승객들이 지각하면 그냥 가는 경우도 있고 이게 진짜 경우에 따라 달라요 근데 가끔 방송 막 나오잖아요 살짝 기다려주는 경우도 있고 기준이 뭔지는 저도 매원 바뀌어서 잘 모르겠네요 승무원은 늦으면 미스플라잇이라고 진급할 때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그걸 받아버려요 아나운서 방송사고 같은 거네요 펑크 같은 느낌이네요 똑같죠 미스플라잇 그래가지고 그러면 거기 대기하던 분이 대신 가시고 그렇죠 그분은 그러면 난데없이 갑자기 나 오늘 어디 가는 거야? 네덜란드 가는 거야? 나 오늘 네덜란드 가는 거야? 그래요 맞아요 당첨이네요 시부렁거리면서 간다는 분들이 그럴 때 가는 겁니다 미스플라잇 그럴만 하죠 진짜 그러니까 저녁에 남친이랑 데이트하기로 했는데 남친이 그러니까 5분만 기다리면 나 퇴근이야 이러는데 너 어디 갔어? 나 네덜란드 가 아 누구 미스플라잇 했나봐 아 나 가야 돼 나 브라질 가 30시간 날아가야 돼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3개 안 맞고 2개 맞았고요 네 박지영님 거 네 박지영님 상사와 꼭 점심을 같이 먹어야 한다면 둘 중 누가 낫나요? 1번 팀장님이 사주는 팀장님 취향 점심 먹기 말이 꼬이네요 2번 식사 매너 별로인 과장님이 사주시는 제 취향 점심 먹기 팀장님 아니면 과장님 식사 매너가 어떻게 별로일지 궁금하긴 하네요 식사 매너가 별로다? 뭐 자꾸 말 시키는 거 일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뭐 이제 입 벌리고 씹고 막 쩝쩝거리고 막 그런 느낌인가? 그런가? 네 어쨌든 팀장님 취향 점심 먹기냐 식사 매너 별로인 과장님이 사주는 내 취향 점심이냐 네 자 하나 둘 셋 과장님 팀장님 진짜 안 맞네요 왜 팀장님이에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팀장님 과장님 두 분 다 뭐 크게 불편하거나 하는 게 없을 것 같아서 저라고 생각을 하자면 그냥 편한 사람이랑 먹자 매너가 좋은 사람이랑 먹자 그 생각이었습니다 여기 팀장님이 매너 좋다는 얘기는 없긴 한데 그건 그렇네요 일단 팀장님은 불편하지 않을까요? 일단 윗사람은 다 불편하죠 그렇죠? 매너는 되게 좋은데 엄청 불편한 사람입니다 엄청 불편해요? 네 존재 자체로 불편한 거예요 존재 아 그래 그럴 수 있죠 존재 자체로 불편할 수 있죠 네 파인애플 피자 먹어요 괜찮아요? 아 왜 또 파인 저 뜨거운 파인애플 진짜 싫어하는데 어 내가 내가 이거 먹을 줄 알거든 지영씨 먹을 줄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파인애플 피자인데 파인애플 거의 녹듯이 뜨겁게 해놨어 따끈따끈한가요 팀장님? 뜨거워 파인애플 듬뿍 올려줄게 이야 감사합니다 거기다가 고수를 더 뿌려 먹으면 좋아 고수? 어 이게 무슨 조합이에요? 뜨끈한 파인애플 파인애플 준비했어 이야 이야 팀장님 취향 진짜 어메이징 파인애플 녹즙 피자라고 하죠 이게 괜찮으세요? 파인애플 녹즙 피자 네 어떠세요? 다시 선택해도 되나요? 아 너무 싫어 어떠세요? 괴식이네요 진짜 아 이렇게 되면 고민입니다 개밥뿌페이라고 하시면 좋고 개밥뿌페요? 네 이럴거냐 아니면 식사매너는 좀 별로지만 딱 스테이크 미슐랭 미슐랭이요? 잠시만 삼성 아 이거 너무 쓰리스타 미슐랭 밸런스캠 실패예요 아니면 근데 식사매너가 진짜 엄청 별로예요 막 먹다 갑자기 으에 하고 보여주시면 어떡해요 그런 매너가 어디 있어요? 그건 매너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누가 직장에서 만든 직장 선배가 이미 말이 안 되니까 먹던 거를 에 하고 보여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민초랑 뜨거운 파인애플의 고수랑 뭐가 다릅니까? 어떻게든 자기 이기겠다고 지금 둘이 아득바득 우기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안 맞았어요 네 또 틀렸습니다 자 다음요 윤미라님 저희 회사는 정기적으로 자리를 골라서 바꿀 수 있게 해주는데요 지금 자리는 넓지만 문가 쪽이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이고요 바꿔고 싶은 자리는 창가 쪽이라 좀 한가하지만 부장님 자리와 굉장히 가까워서 고민입니다 문가와 창문 둘 중 어디가 나을까요? 이거 단점이 다 있네 이거 좀 고민되네요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문가 왜왜왜왜왜요? 아 부장님 옆자리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일만 하진 않잖아요 사실 아 부장님이 나한테 말 시킬 것 같다? 아 말도 시키고 괜히 휴대폰 만질 때마다 눈치 보일 것 같고 그렇지 않나요? 어 부장님이 자꾸 업무 중에 네 내가 이제 뭐 인터넷으로 쇼핑하고 있는데 문 열고 지나가면서 어 지영이는 저거 사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나갔고 그러니까 이게 부장님이 보냐?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보냐인데 다 부서 사람이죠 그래도 그렇죠 근데 어쨌든 나를 평가하고 진급에 영향을 주는 건 부장님일 테니까 부장님한테 숨기죠 아 그래요? 네 어? 왜 문가 고르셨어요? 저요? 제가 이제 저도 아나운서 생활을 할 때 네 문가에서 시작하거든요 보통 문가에 앉혀요 아 아 사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들락날락한 사람마다 인사를 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떡해 안녕하세요 이렇게 계속 네 계속 하다가 그 이어폰을 꽉 꽂고 있으니까 그냥 지나갈 때 사람 인기척이 뒤에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인기척을 못 느낀 척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노하우가 쌓이셨군요 100급 아나운스라고 싶었고 문가로 하고 이어폰 착용하도록 하죠 좋네요 제가 2006년부터 MG 했습니다 와 2006년 막눈광의 실사 그때 하시기도 노캔이 없어가지고 진짜 원조 MG셨네요 문가가 나요 장점이 다 장단점이 있는데 네 부장님 옆인데 이제 등장 밑이 어두운 부장님 옆이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마주보고 앉는다거나 아 괜찮다 그러면 딱 노트북 이렇게 계속 쪼아보고 있는 척만 하면 돼요 네 그러면 몰라요 뭘 하는지 노트북으로만 뭘 하기만 하면 그런데 이제 부장님이 뒤에 있을 때가 되게 신경 쓰이고요 그거 너무 싫은데요? 생각만 해도 문가리는 정말 싫죠 그 다음에 문가는 퇴근을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투백 체제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네 가방을 하나 더 놔두고 네? 조기 퇴근이 가능합니다 제가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방을 하나 더 봤다는 얘기고요 와 이게 진짜 칼퇴의 준비가 확실하네요 직장인분들이 그렇죠 투백 체제 진짜 웃기다 점심 시간도 어느 순간 사람들 좀 이렇게 불편한 사람들이랑 같이 잡혀서 나갈 수 있잖아요 현재 밥 안 먹니? 맞아요 맞아요 아 가시죠 이렇게 끌려가면 한 두 시간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보다는 먼저 쓱 그냥 바로 나가버리는 11시 반에 업무 있는 것처럼 11시에 나가면 이건 좀 걸려요 아 네 11시 반에 쓱 가면은 약간 그 사이에 밥 먹으러 갔나 보다 이 정도 아 진짜 짱이다 내내 이어폰 끼고 있다가 11시 반에 밥 먹으러 가고 투백 체제 일찍 퇴근하는 제가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완벽합니다 자 4개 안 맞고 3개 맞았고요 또 가볼까요 아 좋아요 최경홍님 제가 가게 사장이에요 종종 직원들한테 이벤트를 해줍니다 게임이나 뽑기를 해서 1등한테 보너스를 주는 형식이에요 근데 보너스 받는 사람은 딱 한 명이니 이벤트를 하지 말고 공평하게 회식 자리를 만드는 게 좋은 게 아닐지 고민이에요 직원들은 20대부터 40대까지 있거든요 한 명에게 몰아주는 보너스 이벤트 아니면 전체 직원 회식 뭐가 좋을까요? 애매하네요 딱 한 명한테 굉장히 예산 자체가 그리 크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한 명 한 명 다 선물이 돌아갈 정도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놓지는 않으시고 그냥 이제 전체 직원 회식 고기 삼겹살 이 정도 먹을 수 있는 거를 이쪽으로 놀린 겁니다 좋아요 보너스 이벤트냐 회식이냐 하나 둘 셋 보너스 이벤트 안 맞았어요 진짜? 보너스 이벤트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한 명만 행복하면 너무 손해입니다 그건 또 그렇죠 회식을 하면 이제 뭐 귀찮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뭔가를 했다라는 이제 생색을 낼 수도 있고 몇 명 진짜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몇 명 좋아하는데 보너스 이벤트 한 명한테 몰아주는 거면 나머지는 무조건 뭔가 불만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이것도 사장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렇긴 하네요 저는 이거 직원들이 우선 직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받아서 한 명이라도 좋은 게 낫지 않나 회식 싫지 않아요? 그래도 맛있는 거 먹으면 되지 않을까 맛있는 거 대로로님이 보너스탄 직원이 어차피 뭘 싸야 돼서 회식이 돼버린다 차라리 후식을 돌리죠 밥 먹고 점심에 후식을 쏘는 걸로 합시다 그건 또 맞는 말이네요 예산 좀 많이 확보하세요 사장님 1등 상만 있는 게 아니라 10명 정도는 받을 수 있어야 맞아 맞아 좋아하죠 그러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9072님 생맥주 전문점 알바생입니다 마감 후 30분에서 1시간 동안 매장에서 자주 간단한 회식을 해요 제가 술을 못 마셔서 괴로워서요 점장님께 먼저 가보겠다고 말하고 그냥 회식을 빠져도 될까요? 아니면 술은 안 마시더라도 그냥 앉아있는 게 나을까요? 회식 간다 만다 좋겠네요 진짜 아니 왜냐면 맥주 전문점이면 맛있는 것도 맛이 있을 텐데 매장에서 매번 한다는 거죠 매번 그렇죠 마감 후에 30분 1시간을 좋겠네요 진짜 공짜로 자 하지만 어쨌든 이 알바생 입장에서 회식 간다 만다 네 하나 둘 셋 만다 되게 외향적이시네요 배디님 아니 아니 보기랑 다르게 진짜 외향적이시다 아니 뭐 생맥주 전문점 술은 못 마셔도 안주는 줄 거 아닙니까 아 그게 먹는 게 좋으신 거군요 자 안주살인마라고 하신 분 있고 이게 왜 외향적이냐 그냥 먹는 것뿐인데 그러네요 먹는 걸 좋아하시는 거네 저는 마감 후 30분에서 1시간 동안 매장에 더 있는 거 생각하면 진짜 끔찍해요 아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네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먹향적이라고 댓글에 하긴 중간중간 빼먹었으면 굳이 먹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도 있죠 그렇죠 자 일단 릴스가 다가온다고 하신 분 있는데 안 맞은 거 6개 맞은 거 3개 안맞데이 2주차가 됐습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베텐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6개 안 맞고 3개 맞았기 때문에 안맞데이가 됐어요 아 좀 전에 제가 녹음한 광고가 나왔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목소리가 또 이렇게 들으니까 다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에 딱 맞춰서 쇼폼 찍으면 좋겠다고 하신 분이 있고요 아 네 바이럴도 되고 럭키비키잖아 럭키비키 다음 주는 다시 돌아온 겪고 싶지 않은 최악의 상황 결정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물 없이 생활하기 대 전기 없이 생활하기 이거 고민이네요 이거 뭐야 이거 무조건 야만 생활이잖아요 게으른 친구랑 살기 대 잔소리하는 친구랑 살기 김치로 뺨 한 대 맞기 대 그냥 손으로 열 대 맞기 등등 상상해서 보내주세요 화열 게시판에서 받겠습니다 자 끝인사 부탁드려요 네 끝곡은 잔나비님의 가을밤에 든 생각입니다 소등하겠습니다 여러분 양 꿈 꾸세요